애기하자. 소원 들어주기? 어. 나는 애교. 무슨 소리야, 진짜. 무조건 애교. 춤! 어? 우리 아버님은 뭘 보고 싶어요? 석희의 애교냐 아니면 요한 군의 춤이냐? 나는 요한이의 춤을 보고 싶은데. 저도요. 근데 석희가 질 것 같아. 왜냐하면 워낙 몸이 좀 빠르지가 못해요. 아니, 근데 중요한 건 요한 군이 춤을 추는데 걸그룹 춤을 추게 되면. 석희, 석희, 석희. 석희, 12년 전 노래네요. 아시는 것 중에 가장 걸그룹 음악인 거예요. 그 정도 아는 것도 다행이야, 지금. 가만히 있어봐. 아, 아파. 우와. 야, 썸봐면서 끝처럼 할래? 석희가 이길 것 같아. 야, 진짜 아파. 웃는 거 봐, 너무 좋아해. 아, 맞았어. 아, 맞았어. 얼굴 맞았어, 야. 겁나 잘해. 재밌겠다. 쟤가 서 있어, 숨어야지. 야, 우리 제작진도 나이 진짜 많구나. 시리다니. 시리를 쓰다니. 가만히 있어줄게. 아,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이제 누가 이겼습니까? 제가 누가 이겼는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. 헬멧보실게요. 헬멧 많이 맞으셨죠? 헬멧 한 번만. 헤드샷을 많이 했네. 헤드샷이면 한 방에 끝이지. 앞이 안 보였겠네. 남자친구분 이기셨어요? 남자친구분 이기셨어요? 남자친구라고 얘기했어요. 맞아요? 네. 석희의 애교네요. 진짜 거짓말. 난 앉아서 공격할게. 아이고, 애교해. 아이고, 애교해. 제일 싫어하는 게 애교인데. 큰일 났네, 이거. 야, 너 살짝 지금 우리 아빠 소리 나왔어. 아, 나 못해. 빨리, 아기 상어. 아기 상어? 아기 상어가 뭐야? 아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요야, 저게.